14위를 차지한 곡입니다. 보시죠. 숨이 찰 땐 걸어요 숨이 찰 땐 걸어요 아... 힘이 들 때 그랬던 것처럼 제발 진짜 잘 불러줬으면 좋겠다. 장혜진의 네게로를 부를 티네이저 싱어입니다. 드레스를 예쁘게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예술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박은혜입니다. 이렇게요? 이렇게요? 딱 한 번만 90년대 때는 어떤 음악이 유행했었어? 90년대 때는 아빠가 생각하는 거는 김홍용의 바람바람바람 주인시몬의 노래 이런 것도 유행을 많이 했어 아빠는 어떻게 음악했어요? 아빠는 그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아빠는 밑에 사람들이 아빠를 보게끔 내가 막 몸에 전비가 없더라고 딱 사리 막 졸을 정도 그렇게 강정을 많이 부어서 노래를 했어 그걸 너도 명심해야 돼 응 좋아 좋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